수아이는 떡 먹고 싶어? 통장 대박이에요 통장 통장이 얼마였는데요? 쇼챔 백스테이지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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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떡 5만원 소연아 5만원 소연아 5만원 소연아 널 믿는다 연습 연습을 해보면 안 돼요? 한 명씩 해서 전사하는 사람이 해야죠 전사하는 사람이 해야죠 꽝이 붙어 꽝이 붙어 이건 진짜 5만원인데 이거 왜 안 찍으셨어요? 연습이니까 이거 연습이 아닌데 무슨 소리야? 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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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진짜 못해 잘 아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진짜 못해 한 발 한 발 2점입니다 2점 2점 편안해 내가 맞춰야 되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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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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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은 걸렸는데 만원 되는 거예요? 2천원씩 나눠 과자 세 왜요? 왜요? 원래 양궁도 주점 신청 걸리면 시점이 맞아요 5만원 이거 양궁처럼 5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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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야 아 너 떡 먹고 싶다고 했는데 떡 먹고 어떻게 해 진짜 안 넣은 소리 했다 이거 진짜 5만원인 줄 알았어 나 시작 뭐야 뭐야 노래? 2만원 6만원 3만원 아 lax 아닌데? 야 잠깐만 이거 뭐 있는데? 보세요 하자 무슨하작 행복하작 행복하작 아푸allas 아푸사 흥 확 이거 너무 힘 없는 것 같아요 살짝 있던건 없는데 아니 이거 너무 이상root